사용자 정의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실습하기 전에 여러분 엑셀 화면에 개발도구 탭이 혹시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구요 개발도구 탭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메뉴 파일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리본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셔서 오른쪽 리본 메뉴에 개발도구가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체크를 해 주셔야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개발도구 탭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도구 탭에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 개발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을 표시할 수 있구요 또는 단축키로요 비주얼 베이직 갖다 놓으셨을 때 아래쪽에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f1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f11 을 누르셔도 화면과 같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 fn 정립금을 작성하여 표 1에 2, 3부터 2, 15 영역에다가 정립금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에서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합니다 퍼블릭 펑션 사용자 정의 함수의 이름은 fn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정립금 이라고 입력합니다 fn 정립금 그 다음 입력 받는 값은 문제에서 매출액과 매출액을 입력 받을 거구요 정립률을 입력 받겠습니다 라고 입력 받을 인수 입력해 주시구요 그 다음 문제 정립금의 계산식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fn 정립금은 첫번째 매출액 곱하기 곱하기 가로 열구요 정립률 입력 받은 정립률에다가 더하기 추가 정립률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추가 정립률은 입력 받지는 않습니다 직접 값을 통해서 입력을 하실 거구요 지금은 임의로 작성을 해놨구요 문제에서요 추가 정립률은 매출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2%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라는 값을 더해 주실 건데요 0.02 가 2% 를 입력하신 겁니다 0.02 라고 입력하시고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입력 받은 매출액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0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구요 그렇다면 then 저희는 fn 정립금은 fn 정립금은 매출액 곱하기 정립률 가로를 먼저 처리하잖아요 정립률 더하기 0.01을 계산한 값에다가 매출액을 곱해서 fn 정립금의 결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놓으셨구요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구요 그렇지 않다면 컨트롤 v 복사 붙여 놓기 해서요 물론 타이핑 하셔도 되구요 복사 붙여 놓기 하셔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 정립률이 없으니까 매출액 곱하기 정립률 만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와 그 다음 더하기 0.01을 지워 주시구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습니다 fn 정립금은 매출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정립률을 더하셔서 계산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매출액에다가 정립률을 곱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구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커서를 2,3에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 수식 입력줄 바로 왼쪽에 함수 삽입이라는 도구를 확인할 수 있구요 클릭하셔서 사용자 정의에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fn 정립금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입력받는 값은 매출액을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에 정립률을 입력받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매출액에다가 정립률을 곱한 정립금이 계산이 되어 있구요 아까 매출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정립금 2%가 더한 결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다음은 두번째 배송비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아래쪽에다 작성하셔도 되고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는 퍼블릭이라고 입력하시구요 펑션 이름은 FN 배송비라고 입력합니다 배송비는 입력받는 값은 판매금액과 등급을 입력받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구요 문제에서 FN 배송비는 판매금액과 등급을 인수로 받아서 값을 되돌려 줌 이라고 되어 있구요 배송비는 판매금액 입력받은 판매금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등급이 정해원이면 1000이라고 되어 있구요 IF 구문을 사용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IF 만약에요 판매금액을 입력받은 값이요 10만원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1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에 뭐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OR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함수 OR 등급이 정해원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렇다면 된 저희는 FN 배송비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1000을 입력하시구요 그렇지 않다면 else if 입력할 건데요 조건식을 좀 컨트롤 C 복사하고요 컨트롤 V IF 앞에다가 else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else if 판매금액이 5만원 이상입니까 아까 앞에서 처리하고 남은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건으로 5만원 이상이거나 등급이 준해원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준해원이라고 조건을 주시구요 이 조건에 만족한다면 3000원 FN 배송비는 3000원 입니다 라고 작성하실 거구요 3000원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else 라고 입력하시고 배송비는 4000원 입니다 라고 입력하구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if 문을 사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하고 조건에 따라서 배송비 1000원 3000원 4000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해 주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구요 커서를 L3에 두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가셔서 저희는 FN 배송비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입력 받는 값은 판매 금액과 등급을 입력 받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배송비 계산되어 있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000원에서 3000원 또는 4000원의 배송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맞게 작성하셨나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배송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시고 아래쪽에다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public function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function 이름은 FN 가입 상태라고 입력하시구요 입력 받는 값은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에 입력 받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if 구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if 만약에요 입력 받은 데이터의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구요 그렇다면 then 입력하시고 우리는 가입 상태에다가 해지 예상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fm 가입 상태에다가 우리는 해지 예상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구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데이터는 가입 기간이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else 그렇지 않다면 남아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앞에서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는 해지 예상 이라고 결과를 출력을 했구요 그 다음 남아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인 경우 중에서 미납 기간이 0이라면 그러면 if 미납 기간이 미납 기간이 0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then 저희는 fm 가입 상태에다가 정상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미납 기간이 2를 초과하면 조건이라고 다시 한번 else if 미납 기간이 2를 초과합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구요 초과라고 하면 크다 라고만 입력하시면 되겠구요 초과하면 fm 가입 상태에다가 우리는 휴면 보험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휴면 보험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그 외 경우에 대해서는 else fm 가입 상태는 미납 기간에다가 개월 미납을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납 기간에다가 입력 받은 미납 기간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엔퍼센트 연산자 텍스트 몇 개월 개월 미납 미납 이라고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일단 구문을 닫아 주시고 위쪽에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m 가입 상태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하셨구요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 그 다음 커서를 r3에 갖다 놓으시구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우리 가입 상태 fm 가입 상태를 선택하고 확인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을 입력 받아 넣어 주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따라서 가입 상태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3번까지 살펴 보셨구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할인 금액이라고 되어 있구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 아래쪽에다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펑션이라고 입력하시구요 퍼블릭 펑션 이름은 fn 할인 금액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 받는 값은 사용 내역 신표 관계 신표 그 다음에 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셨다면 엔드 펑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구요 첫 번째 할인 금액은 사용 내역이 일반 의료비이고 if 문제에서 네 따로 뭐 셀렉트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if문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될 거 같구요 사용 내역이 일반 의료비이고 일반 의료비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엔드 어 관계가 본인 처 자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이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안쪽에 첫 번째 일반 의료비에 대한 조건에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은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라고 가로 안쪽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가 관계 입력하시고 첫 번째 관계가 음 본인이라고 되어 있구요 또는 관계가 두 번째 관계가 어 처라고 입력하시고 또는 관계가 자녀의 자를 입력하시구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된 저희는 fn 할인 금액은 할인 금액은 금액의 80%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받은 금액의 80%는 0.8을 얘기하는 거구요 그 다음 음 그 외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위쪽에 있는 if 금액을 조금 복사해서 사용을 할게요 어 앞에 if 앞에다가 else 그렇지 않다면 else if 사용 내역이 일반 의료비이고 관계가 본인 대신에 부모님의 부 자로 바꾸시고 또는 또는 관계가 처 대신에 모로 수정하시고 나머지 뒤에 관계 자녀에 대한 자료는 삭제하시고 부 또는 모라면 저희는 50% 0.5를 곱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else 라고 입력하시고 fn 할인 금액은 할인 금액은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공백으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구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fn 할인 금액에 대한 사용자 정의함수 내용을 작성하셨구요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누르시구요 커서를 이 19셀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fn 할인 금액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사용 내역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금액 각각 클릭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할인 금액이 계산되었구요 실습한 내용과 결과 시트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함수 다섯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구요 아래쪽에 이용하셔서 작성하셔도 되구요 계속 엔터를 눌러야 되니까 삽입에 가서 모드를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는 public function 이라고 입력하시고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은 fn 기타 입력받는 값은 반영 점수라고 입력 받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반영 점수가 10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문을 사용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반영 점수가 10 이상이다면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입력하시고 반영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1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10 이상이면 반영 점수 나누기 11 간 만큼 반복해서 네모 특수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하고 그 외에는 노력요청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반복하는 것은 문제에 나와 있는 포문을 사용해서 작성할 거라서 일단 그렇지 않다면 이라고 else를 먼저 작성할게요 그렇지 않다면 fn 기타에다가 저희는 노력요함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요함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구문 닫아 주시고요 if의 반영 점수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반영 점수를 반복해서 특수문자 검정색 네모를 반복해서 표시할 겁니다 반복하는 문은 포문을 사용하는데요 포문 다음에 a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요 임의로 a라는 변수는 1부터 시작해서 to 반영 점수의 값을 10으로 나눈 만큼 개수만큼 만약에 반영 점수가 현재 예제에서 봤을 때 35다 그러면 10으로 나누면 세 번째까지 만약에 28.8이었다 나누기 10을 하면 두 번째까지 만약에 50이다 반영 점수 나누기 10이면 다섯 번째까지 1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까지 라는 구간을 반복할 횟수를 설정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걸 반복할 거냐면 fn 기타에다가 에다가 fn 기타에다가 저희는 음 처음에 fn 기타는 하나도 그 특수문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미음 엔퍼센트 연결하겠습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시면 특수문자 목록이 표시가 되고요 특수문자 네모를 반복하겠습니다 라고요 처음에는 0이었지만 1부터 시작하니까 A라는 값이 1이 되면 하나가 반복이 됐고 만약에 반영 점수가 50이라는 전제로 해볼게요 첫 번째는 1일 때는 하나를 반복을 해서 찍었어요 다시 5까지 반복을 할 거라서 하나 있는 상태에서 또 한 번 추가하고 또 한 번 추가해서 총 다섯 번을 추가하면 fn 기타에는 특수문자가 다섯 개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구문을 작성하셨고요 포문은 if 구문은 and if로 닫는 것처럼 포문은 next를 닫습니다 next any ext로 닫습니다 a라는 변수 입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for next 라는 구문이고요 포문은 첫 번째 시작값 to 끝나는 값 끝나는 값은 문제에서 말한 반영 점수를 10으로 나눈 값만큼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버튼 한 번 누르시고 기타에 l19셀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에 오셔서 fn 기타를 선택하신 다음에 입력 받는 값은 반영 점수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35는 10으로 나눴을 때 세 번 반복해서 하나 둘 세 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9.2는 10으로 나눴을 때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아래쪽에 26.4는 10으로 나눴을 때 두 번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반복을 해서 특수 문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 10 미만에 대한 데이터는 노력 유암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시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기타가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여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 아래쪽에다가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퍼블릭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펑션 입력하시고요 이름은 fmb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받는 값은 현재 강의 수 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강의 수 와 그 다음 수강인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인수를 입력 받아서 사용자 정의 함수 결과를 표시할 건데요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셀렉트 케이스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수강인원 나누기 입력 받은 데이터에 수강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 수로 나눠서 그 값이요 30 이상입니까 라고요 케이스 이즈 크거나 같다 30 이라는 조건을 입력하고요 30 이상이라면 강의를 추가해 주세요 라고 fmb고에다가 강의 추가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15 이상이면 15 이상이면 케이스 이즈 라고 입력하시고요 30 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 다시 한번 15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비고에 공백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케이스 엘스 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fmb고에다가 fmb고에다가 강의 축소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강의 축소 라고 입력하시고 셀렉트 케이스 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커서를 R19 셀에 놓으신 다음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에 가셔서 현재 fmb고를 선택하고 확인 현재 강의수 그 다음에 수강인원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어 강의 추가 강의 축소 이렇게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하신 내용에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같이 살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날씨 학습관